안녕하세요. 주가마입니다. 꼭 저희 아빠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동시에 아빠가 정년 테임을 하셨어요. 이렇게 저에게 이쁘게 키워주신 저희 아빠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만든 아빠 트로피를 만들 예정입니다. 되게 감동받을 것 같으시네요. 한번 그 과정들까지 제가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되니까요. 한번 같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실까요? 고고! 1 2 3 2 2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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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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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oisin'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이렇게 예쁜 트로피가 완성이 됐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운전과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. 그래도 욕역국줄 끝에 이렇게 예쁜 트로피를 완성시켰어요.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전달했을 때 아빠는 엄청 기분 좋아서 바로 친구들한테 달려가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인분들한테도 많은 트로피 제작 문의도 받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피드백이랑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는 제 구역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의미가 가득 담긴 선물은 저도 처음 해보는데요.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고마우신 분들에게 선물하는 이런 의미 있는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떠신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트로피까지 만드는 공정들 살펴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지금까지 주가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